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당신의 건강이 위험한 신호. 그러니까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이 건강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이 위험인자는 우리 몸에 해를 끼쳐서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죠. 흡연, 문제없죠.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의 허리둘레,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을 건강이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강이 위험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안입니다. 넓어 보이는 얼굴이죠. 너 피곤해 보인다. 너 아파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살이 왜 이래 쪘어. 너 부쩍 늙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 행위를 할 때도 저희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시는 분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에서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을 판단합니다. 눈빛, 말투, 자세, 외형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료적 행위를 의사들은 시진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진단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총체적인 건강은 그 사람의 외형으로 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마흔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마흔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건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건강한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쩍 늙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자주 듣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건강관리에 요즘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자기가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아파 보이거나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했을 때 부쩍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인다는 이야기 들으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십시오.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덴마크 남부대학의 크리스덴센 교수가 1단성 상도인들을 모아놓고 교수진들이 이 사람이 노안이냐 동안이냐 판단하겠더니 노안인 사람이 동안인 상도인보다 빨리 사망하게 되고 질병에도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노안인 얼굴, 동안인 얼굴 자체가 그 사람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동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용적인 어떤 시술이나 외형적인 어떤 수술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건강이 얼굴로 드러나는 만큼 얼굴 관리, 얼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노뷰티, 건강은 외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얼굴빛이나 건강한 얼굴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건강이험 인자 두 번째 코고리입니다. 저는 이제 코고리를 혈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고리와 수면모험증은 건강검진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확한 돌연사 검진지표. 물론 이제 코고리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돌연사 이험지표가 올라간다는 거죠.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코고는 소리가 큰 건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비만, 노화, 음주,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약물, 커진 아데노이드, 아래턱의 절성장 등이 코고리 등의 원인이지만 코고를 안 골든 분이 갑자기 코를 이렇게 많이 꼰다고 한다면 최근에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부지방과 숨길을 좌우하는 지방의 어떤 축적 정도가 비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코고리가 심하다는 것은 잠을 잘 때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고리가 계신 분들이 밤에 음주를 좀 심하게 하고 잠을 자다 보면 수면모호흡증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코고리가 심하다 그러면 자고 인하도 피곤함이 계속 남죠. 잠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거죠. 고혈압, 부증맥, 심부전, 간상동맥질환, 뇌조정 등의 심해관계, 합병증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여 생존유가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고리에 교정 가능한 원인은 비만이므로 체중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자는 가족이 요즘에 들어서 부쩍 너 코고리는 소리가 심해졌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내 건강에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위험한 수면 습관에는 수면모호, 뒤척임, 장꼬대, 입 벌리고 자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의 숨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하는 생존적인 보상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중을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의식적으로 호흡 훈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코로 호흡하기, 코호흡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거 하시다 보면 의외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코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겠다는 것은 그만큼 코골이라든지 수면모호흡증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서 자기의 숨길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체중관리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혈관 위험인자를 하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